야, 이 동네는 살인마가 시장도 하고 많이 좋아졌네. 개구리, 오늘 밤에 기대해. 너 내일 아침에 못 나와. 밤에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건가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학급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빅맥 세트 하나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녁에 개구리를 맞겠습니다. 빅맥 세트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아, 안 보내주셨는데요? 이메일을 확인해주세요. 아, 이메일 많았는데요? 모르겠고 난 빅맥 먹을래. 나도 빅맥 먹을래. 와, 시장이다. 안녕하세요, 소원아 팀입니다. 뭐? 뭐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이러면 우리 빅맥 누가 사주냐? 야, 자. 빅맥 먹기 다 있냐? 아니, 우리 빅맥 누가 사주냐, 이러면? 그, 여러분 제가 네. 어젯밤에 개구리네를 봐서 위협을 했거든요, 살로. 네. 이 뭔데요? 근데 죽었네요. 경찰이에요? 수남님? 거짓말하지마. 증거는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야, 거짓말하지마. 경찰 우리 집에 왔어. 맞아요, 뭐? 너 거짓말하지마. 내가, 아니, 내가 정병인데. 나 정병이야? 아니, 수남병자였네? 공원아 목소리에서 약간 파란을 떨리는 게. 네, 약간. 어, 까지 마세요. 저 의사거든. 근데 경찰이 막아가지고 나 개구리 못 살렸다고. 나, 나 개구리 살리려고 갔는데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위협해가지고 못 나갔다고. 그럼 지금 청소부가 일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 청소부가 직업을 안 지웠잖아. 어. 그렇네. 그럼 청소부가 죽였거나 아니면은 둘 다 죽였는데 한 명이 막힌 거거나. 아니, 잠만. 그러면은. 한 명이 막힐 수도 있어요? 아니, 경찰이 누구, 경찰이 누구 막은 거예요? 저, 저. 하나님 님도 막았잖아요. 아, 하나님 막았다고? 제가 하나님 막았어요. 하나님한테 갔다래. 그러면 난 정병이 맞아. 어, 저 정병이야. 그거 병신이야? 나는 탁 싣고 개구리가 조상안이었잖아. 신인 셋의 3대 3이거든. 그럼 일단 건너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증거가 너무 없어. 네, 건너뛰기 할게요. 그러면 일단 양마 하나님 말고 딴 데 가봐요. 안녕하세요. 아, 안 돼. 어? 아니, 뭐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네. 그러면. 김수남 살렸지. 그러면 이거 나 답은 알았는데. 수남님, 수남님 왔어요, 의사? 이제 난 다 알아. 누가 인포, 누가 중립인지. 말해봐. 근데 투표가 따라줄까? 비관성이 있다면? 1대 3인데? 그럼 나머지 셋이 다 중립이랑 인포지. 아, 야, 우린 망했는데? 중립님, 저희 업치님 찍죠? 아, 업치는 왜 우리가 중립일 수도 있어. 아, 몰라. 망했어. 김인은 답이 없어, 이건. 이거 있잖아요, 수남님. 아, 수남이 이제 그거 보여주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범인은 사실 수남님이네. 아, 그러네. 그러네. 그쵸, 그쵸? 그러네, 그러네. 범인은 수남님이네. 아, 그러네. 정신 빼고 자라서 주제모르고 망상이고 다녔네. 내가 망상증으로 죽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수남님의 망상이었습니다. 응, 병원으로 가. 여러분들 개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세븐님이 폭탄 맞았거든요? 근데 왜 안 터트렸어? 첫날에 저한테 심었어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둘째날에 양마님한테 심었어요. 근데 양마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죽었어요? 당연히 제가 했죠.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인기투표 할게요. 저를 공하러 누를게요. 내가 시장이 된다면. 저도요. 저도 하나님 누르겠습니다. 저의 인기투표. 인기투표. 인기투표네. 야, 이 동네는 살인마가 시장도 하고. 많이 좋아졌네. 개구리.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기대해. 너 내일 아침에 못 나와. 밤에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건가요? 왜 안 사줘요? 아니, 그래서 두 명 좀 빨리 투표해 주실래요? 아니 개구리님.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입니다. 누가, 누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잘했어. 와중에 공하나 닉네임, 지금 공인데 저거. 인식 안 돼가지고 네모로 뜨는 거 진짜 개킹 받거든요. 진짜. 개웃겨, 저거. 개구리님 화가 막 나요? 누가 떠드냐, 자라. 네. 누가 자라. 아니, 그래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칙칙해? 원래 칙칙하죠. 그냥 다 같이 살면 안 돼, 한 집에서. 개구리 한 두 번 질린 듯. 개구리 한 두 번 질린 듯. 아니, 나 왜 이렇게 인기쟁이야? 공하나가 죽었어. 굿모닝, 에브리원. 야, 공하나 퍼포먼트.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절 막았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서 절 찔렀어요. 누가 들어와서 절 살렸어요. 이게 의사는 저거든요, 일단? 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개구리는 확시잖아. 탄마가 아닌 이상은 확시야.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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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님들, 님들, 잠깐만요. 네. 이거 페인터 있어요. 페인터 능력이 뭐라고 있어요? 아, 제가 묵은 사람 직업을 바꿀 수, 다른 걸로 나오게 할 수도 있나요? 그건 페인터가 있어요. 제가 경찰이에요. 너가 날 막았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공하나를 막았거든요. 근데 너가 경찰이라고? 네. 넌 정병이지. 아, 나 정병이네. 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죽으셨죠? 잘 죽으셨죠, 양반님? 아, 개꿀잠 잤네. 너무 꿀잠 자서 영원히 잠들어버렸는데? 영원한 잠을 선사해드렸어. 그래서 건너뛰기 누구죠? 이거 업체잖아. 이거 재미를 위해서 업체님이 건너뛰기를 눌러주신 게 아닐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업체님, 빨리 해명해 주세요. 진짜, 전두다. 웃기네, 진짜. 아니, 오빠, 가위 없어. 애유가 둘 때려. 애유가 시장이 된다면. 몰라, 내가 할 거예요, 시장. 오케이, 오케이. 인기 투표할게요. 어. 태블리 형 한 번 하죠. 어, 인기 투표할게요. 못생긴 사람 주는 거 같아. 난 소신 있게 순함 죽었어. 지뢰 설치. 헤헤, 간다, 간다. 설꺼덕. 왜 두 명이나 죽어? 이거 연쇄살인마 있나 보다. 아, 맞네. 중립, 중립, 중립. 중립이 키됐다. 청소부가 닦고, 양마님 썰었고. 어? 뭐야? 야, 살인마가 연쇄살인마 썰었다,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그러니까 소예님이 양마님을 죽이고, 살인마가 소예님을 죽였나?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맞지. 근데 그럼 청소부는 어떻게 발동된 거야? 청소부가 양마를 왜 썰어 둘 다 살인마인데. 그러니까 봐봐. 양마가, 양마가 진짜 살인마고. 네? 소예님은 일단 연쇄살인마가 확정이잖아. 아, 소예님이 살인마를 죽였다. 소예님이 양마님을 죽인 게 살인마면은. 응. 양마님이 살인마면은 다른 살인마가 왜 양마님 집을 닦았겠어요? 왜 알 수 없으면 떴겠어. 어? 어? 그러네? 일단 팩트만 따지면 살인마가. 살인마가 소예님을 찌른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이 양만낸 집을 닦았어. 왠진 모르겠어. 왠진 모르겠어. 바보요? 왠진 나도 몰라. 왜 그랬어요, 개구리님? 전 아닌데요. 아니요, 전 세븐님 집 갔다 왔어요. 개구리님 손에 피 묻어있는데? 저희 집이요? 그거는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도구에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어? 나 망했네. 나 망했네. 어? 개구리가 뭐야 그러면? 트래퍼 아니에요? 트래퍼가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전신병장. 그냥 병신이었어.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전 전신병장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밟... 아니. 분명히 누가 밟았...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날 억가하고 있어. 아니야. 난 제정신이야. 난 제정신이라고. 니들이 뭘 알아. 청구마장. ודwn 헉. 진짜.